자, 그리고 양준혁 선수입니다. 자, 이대왕 선수가 6회 말. 자, 오늘 유일한 타점의 주인공이에요. 야, 이거 칠만하다. 그나마 칠만하다, 그나마 칠만해. 자, 이제 미쳐, 미쳐, 집중, 집중! 좋다! 자, 이대왕 선수입니다. 하다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빠르다, 빠르다. 대형이 멀티히트다, 멀티히트. 도로 한번 보나요? 발인데 근질근질할 텐데요. 네, 그럼요. 자, 그리고 양준혁 선수입니다. 아이고, 그거부터 한번 건드려보는데요. 아, 넌 내 낮아. 이야, 점점 안 좋아지고. 타이밍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씨.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계속 씁니다. 하... 내가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칠까? 그러니까 계속 더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공이 중심에 맞춰야 하니까. 공이 중심에 맞춰야 하니까. 됐어, 벌쳤어. 됐어, 벌쳤어. 좋아, 이루와. 도로와, 도로와. 양신 2루까지. 한 방합니다, 한 방. 아, 멋진. 이대형은 3루로. 이대형, 조빈아. 조빈아, 조빈아. 자, 좋아요. 조빈아. 자, 좋아요. 아, 깨트만 포인트. 2루 다 양신. 포인트를 만드는 이대형. 오늘의 소음감은 역시 이대형이네요. 2루. 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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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 6KMRI 뜨거우십니다. 저는 그래도 배팅이 좋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텐스가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야, 또 홈런 쳐도 되나? 야, 이거 처음부터. 처음부터 홈런 쳐도 되나? 야, 이거 처음부터. 수영이! 우리가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다 똑같았어요. 힘 빼고, 힘 빼고. 공 맞추게, 공 맞추게. 공 맞추게. 고기 빠른다. 수영이 좀 느린데요, 스피드가. 장타임이 좀 가방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가방이 없다고. 장타임이 좀 가방 없는데. 좀 느려. 하나 좀 치자. 그냥 삼신이네요. 그래요? 너무 허무한데. 오케이 오케이. 3구 3진, 3구 3진. 캡틴 3구 3진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첫 게임, 첫 게임, 첫 게임. 3구 3진 먹냐? 와, 뭐 하는 거야. 저거 진짜, 진짜 화났었어요. 와, 암만 내가 은퇴한 지 5년, 6년이 돼도 그걸 3구 3진 먹나? 그래도 3구 3진은 먹으면 안 되죠. 입이 열거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은 평가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현재 실력을 보는 겁니다. 승부를 떠나서. 됐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세테인. 오늘 뭐 수비는 너무 잘했는데 방망이가 조금 아쉽거든요. 중요할 때 한 방이 또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아, 됐다, 됐다. 맞을 때는 맞는 거죠. 일로는. 빨리 뛰라, 빨리 뛰라, 빨리 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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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됐어, 됐어. 이 선수력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인트 하나 더 났습니다. 오, 양신. 아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케이, 한 점 더, 들어왔어, 들어왔어.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헤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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